안녕하세요 아 예 뭐 이렇게 오세요 아 요번에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다목적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 예 예 목사님도 저희 머신 사용하신 지가 벌써 한참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콜라보로 좀 재미난 것만 만들어 봐요 아이고 제가 실력이 될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충분하십니다 요번에는 그냥 평범한 작품 보다는 요 요즘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이렇게 황동을 이용을 해서 황동을 이용해가 했지나 이런 걸 쓰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첫 촬영을 하는 거리며 한번 훌륭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 이런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 좀 자극 좀 시킵시다 예 어떻게 나무와 금속 고부에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평범한 가구보다는 이제는 목재와 금속 목재와 가죽 목재와 또 다양한 소재들을 이렇게 혼합을 하면서 아마 다양한 디자인이나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요번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멀찍이 한번 만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자랑을 한번 하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파트를 나눠야 돼요 목사님은 이제 저쪽에 가서 가서 가공하고 목사님 부분을 파트를 맞고요 예 또 저는 이쪽에서 제 파트를 해서 합쳐지면 예 예 작품이 나오게끔 예 요번에 한번 손을 맞춰서 멋지게 한번 작품이 하죠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아 아 저기 어디 가세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예 지금 저희 머신을 한 1년 정도 사용하고 하고 계시는 저 경량 기내에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난 교회 목사님 입니다 요번에 저하고 같이 콜라보로 멋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여러분들께서 잘 좀 봐주시고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목사님 하고 저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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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그냥 하니까 분질이 너무 날려서 집중 커버를 하고 형 잡기를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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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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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hello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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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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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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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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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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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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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on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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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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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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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하실 수 있겠죠? 아, 글쎄요. 정말 요번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기회되면 다시 한번 콜라보로 또 다른 작품. 예, 예, 예. 이제 니 불러주십시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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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